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장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 오늘 컬렉션 장에서 저희가 셋과 리스트랑 그 다음에 해시, 맵까지 한번 알아봤죠. 3대 공통 많이 쓰이는 컬렉션즈를 알아봤는데요. JCFR에서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연관된 JVM 컬렉션즈랑 어떤 기초적인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RUD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응용 섹션입니다. 그래서 티켓 발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뭔가 랜덤성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현금 2만원이 있으면 만원짜리, 오천원짜리, 삼천원짜리, 천원짜리 이렇게 가격들이 달리 되어 있는데 가격은 랜덤한 어떤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과 가격이 같은데 그 랜덤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티켓을 발권할 건데요. 티켓의 축제라고 보고 어떤 축제, 티켓의 이름이 있을 거고 축제, 무슨 무슨 축제 그 다음에 발권한 날짜, 그쵸? 발권 시각이 있을 것이고요. 랜덤 등급과 등급에 따른 어떤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티켓을 하나의 랜덤으로 보고, 랜덤 맵으로 보고 그 티켓 맵을 이렇게 리스트랑 섞는 어떤 발권 리스트죠. 그래서 티켓 랜덤 발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응용 예제는요. 집합과 리스트랑 맵 중에서요. 맵과 리스트가 혼용돼서 쓰이는 그런 예제로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해시셋과 어레이 리스트랑 해시 맵은요. 자바 컬렉션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씩은요. 맵과 리스트셋은 저희 코틀린에서 배웠는데요. 이거는 JVM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컬렉션이죠. 자바 유틸에 구현되어 있죠.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는 해시셋, 어레이 리스트, 해시 맵이 코틀린에 그대로 또 맵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사용을 해서 한번 어떻게 컬렉션을 사용해서 티켓 발권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응용 예제로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저희가 코딩으로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티켓, 티켓이죠. 컬렉션이니까요. 티켓 프로젝트라고 그냥 하죠. 티켓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티켓 프로젝트에다가 코틀린 파일을 만들게요. 응용 예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코딩량은요. 물론 설명은 좀 길게 여러분들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딩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메인 패키지, 아 그냥 메인 KT로 바로 해버렸네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메인 KT로 하면 여러분들 디폴트 패키지죠. 어차피 패키지 명이 없어도 패키지가 있는 거죠. 자바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자, 메인 패키지에다가 메인 함수를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JVM에 있는 JCF죠. 여러분들 그래서 JCF,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죠.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자, 한번 import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import 하시고 Kotlin collections에 눌러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해시맵이라는 게 있고요. 해시셋이 있고 그 다음 array list가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일단 많이 써요.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rray list 그 다음에 해시맵 그 다음에 해시셋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보이네요. 그래서 array list, 해시맵, 해시셋 이 세 가지가 set과 list랑 map으로서 자바 JVM에 있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Kotlin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번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type aliases라는 데 같이 묶여 있습니다. 따로 구현이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type aliases는 저희가 후회장에서 배웁니다. 자바 유틸 패키지에 있는 기본적인 컬렉션 타입을 이렇게 뭔가 별칭을 준 거죠. 간략식으로 별칭을 줘서 이렇게 풀 식으로 안 해도 되고 간략하게만 쓰면 이것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 사실 이게 자바 JVM의 어레이리스트를 쓰는 것이고 해시맵도 해시셋도 이렇게 다 type aliases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ype aliases를 통해서 그냥 자바 JVM의 컬렉션 클래스들이 그냥 쓰이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오늘 써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레이리스트는요. 일종의 데이터가 뭐 될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가 추가되고 삭제되고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모터블 리스트에 흡사합니다. 그래서 모터블 리스트가 사실 현재는 코틀린이 어레이리스트 구현체에 가깝습니다. 자발 배우신 분들은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레이리스트에 좀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레이리스트를 사용해서 저희가 순서번호가 있는 그런 베이어리스트죠.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집합을 또 해시셋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시맵을 통해서 키 밸류를 페어로 엔트리를 가지 있는 맵고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간단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응용예제 티켓 발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셋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셋은 셋업이나 모터블 셋업으로 만들었는데요. 해시셋으로 만들고자 하려면 해시셋업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앞에만 소문자고 이렇게 둘쑥날쑥해서 뭔가 캐몰 타입 낙타등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해시셋 리스트를 통해서 어레이리스트를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해시셋업이랑 똑같이 어레이리스트라는 JVM 컬렉션 리스트 타입도 소문자로 시작하면 이렇게 어레이리스트 업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 맵도 한번 만들어 보죠. 마이 맵은 해시 맵이겠죠. 해시 맵. 해시 맵은 역시 맵 타입이니까요. 모터블 맵 타입에 가깝죠. 그기 때문에 키 랑 밸류를 가질 수 있죠. 키는 우리가 문자열로 흔히 스트링을 많이 한다고 했고 밸류는 문자형으로 차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시 맵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죠. 해시 셋업은 해시 셋 문자를 요소로 갖는 집합이 만들어진 거고 어레이리스트 업은 문자를 순서번호 0부터 인덱스랑 같이 묶어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든 거죠. 모터블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 해시 맵업은 키밸류인데 키만 스트링 문자열이고 밸류가 문자인 그런 해시 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다 뭔가가 가능할까요? 데이터가 뭔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애들 통해서 셋에다가 집합이죠. A라는 문자를 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스트에다가는 순서대로 번호를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고 끝에서부터 순서번호를 부여하면서 넣을 수도 있죠. 리스트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B라고 넣으면 들어갑니다. 맵에는 또 어떻게 넣을 수 맵에는 put set 뭔가 키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죠. 맵에는 키를 넣어야 됩니다. 폴스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키로 가진 밸류 값을 대문자 C라는 차류형으로 이렇게 하면 put 이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가 된 거죠. add랑 put 이렇게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추가도 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 출력은요. 일단 my set부터 셋 다 같이 찍을까요? 자 my set도 찍고 그 다음에 겉말로서 my list 이렇게 찍죠. my set my list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map도 뭐 찍어볼 수가 있겠죠. map도 자 map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my map도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my list 부터 한번 좀 같이 찍어보는데 my list의 경우에는 우리가 isempty를 통해서 셋이나 list map을 한번 알아봤었죠. 그걸 한번 응용해보죠. 그래서 my list의 경우에는 어떻게 찍을 거냐면 if 식을 동원해서 식 expression이죠. if의 결과가 값으로 나오는 게 식이에요. 그래서 my list 라고 하는 거에 isempty 를 부릅니다. 컬렉션이니까요. 이 list가 비어있느냐 물어보셨죠. 비어있으면 비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찍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되고 난이라고 찍히게 하고요. 비어있으면 난이라고 찍히고 비어있지 않으면 일단 첫번째 것만 그냥 찍게 합시다. 비어있지 않으면 첫번째 것 get을 쓰거나 그죠. 0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0번째 순서번호가진 요소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맵의 경우는 우리가 포스트라는 키가 있죠. 포스트라는 키가 있기 때문에 키를 사용해서 바로 찍어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포스트 그죠. 포스트라는 키를 가진 밸류 값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프린트가 나오는지 실행을 해보죠. 자 셋의 요소가 하나밖에 없죠. a 들어갔죠. add로 들어갔습니다. 추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read하고 찾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는 엠프티가 true가 아니니까 난이 안 찍혔고 get 0번째니까 순서번호 0번째는 b가 잘 나왔어요. 그죠. if, else 식입니다. 그 다음에 my맵은 포스트라는 키를 가진 값이 c가 잘 찍혀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추가하고 찍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추가하고 이렇게 찍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를 한번 우리가 해보죠.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 일단 변경을 먼저 잠깐 해볼까요. 일단 set은 놔두고요. 리스트나 한번 변경해봅시다. 리스트의 set 함수를 통해서 해봅시다. 0번째 인덱스에 현재 리스트에는 b가 들어가 있죠. b가 이 b를 한번 d로 바꿔보죠. b에서 d로 바뀐 거예요. 그죠. 업데이트가 된 거죠. 변경된, 갱신된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는 이렇게 냅두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맵을 맵을 또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데 일단 맵 전에 set을 한번 이번에는 지워보겠습니다. set을 지워볼게요. remove가 있죠. remove remove에서 그 요소를 지정하면 됩니다. set에 현재 a만 들어있는데 a 문자가 remove 되죠. 자 리스트는 값이 갱신됐고 set은 값 하나를 지웠어요. 이번에 맵은요. 맵은 아예 클리어에서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해보죠. 보시면 set은 값이 remove로 지웠죠. 지워서 이렇게 비어있는 게 나옵니다. 지울 수도 있네요. 그죠. 리스트는요. 값이 비었다가 set을 통해서 업데이트가 돼서 갱신됐어요. 뒤로 맵은요. 하나 놓고 확인도 아까 했었는데 이번엔 null로 나오죠. 왜냐하면 포스트라는 키를 가진 요소가 없죠. 왜냐하면 클리어는 remove all이죠. 다 지워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삭제돼서 is empty가 된거죠. 일종의 툴가 된거죠. 그래서 포스트에는 null이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하면 get이죠. get value라면 exception이 발생한다는 거 저희가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java jvm 관련된 jcf 관련 해시셋 어레이 리스트 해시 맵은요. 여러분들 추가 요소의 추가랑 변경이랑 삭제랑 참조가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요소를 우리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소를 업데이트 할 수 있죠. 추가 갱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리어나 리무브로 delete 디스토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get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값을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CRUD 이런 4대 오퍼레이션이라고 여러분들 CRUD 크루드라고 하는데 뭔가 생성하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하고 갱신하고 삭제하고 읽을 수 있는 4대 기본 행위죠. 특정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조작할 때 요 기본 4가지 행위가 필요합니다. 게시판 같은 거 자바 공부하면서 만들려고 많이 취업 기본 스펙으로 삼죠. 개발자한테 그런 거 할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데이터를 그 형식에 맞게 생성하고 또 어떻게 고치고 갱신할 수 있고 지우고 또 참조할 수 있는 4가지 행위가 주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제어권을 다 얻고 이렇게 맘대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CRUD라고 합니다. 이런 CRUD가 해시셋과 어레이 리스트랑 해시맵에 적용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 CRUD는 여러분들 SQL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기지 같은 거 보시면 인서트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딜리트라든가 셀렉트 같은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문 아시죠? 스트럭처드 커리 랭기지 여러분들 그런 거에 적용돼 있고요. 또 HTTP 같은 웹 통신이죠. 여러분들 거기에 뭐 게시냐 푸시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컴퓨팅을 하시면서 많이 만나게 된 개념이니까 처음 알게 되신 분은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부터 시작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CRUD 같은 이 4대 기본 오퍼레이션이 이 해시셋 어레이 리스트 해시맵에 적용이 되어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어떻게 기본 예제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예제가 결과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시셋과 어레이 리스트랑 해시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티켓 발권을 위해서 이 리스트랑 맵을 혼합해서 활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복잡해 보일 것 할 겁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이건 반복적으로 보시고 이 정도 예제에는 초보자한테는 맨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점 쉬워지실 겁니다. 일단 저희는 어떤 티켓을 발권시킬 거냐면요. 이런 모양의 티켓을 한번 발권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한번 찍어 왔는데요. 이런 모양의 티켓을 저희가 발권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뭔가 어떤 GUI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어떤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UI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에 그냥 찍습니다. 이렇게 뭔가 위아래 행이 있고 티켓이 나와 있죠. 나중에 VIP인지 아닌지도 따질 수가 있고요. 저는 일단 만원짜리는 VIP고 나머지는 일반 티켓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떤 티켓이 몇 개가 발행될지는 몰라요. 발권될지는 모르는데 발권된 어떤 순서번호를 1부터 찍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몇 개의 어떤 티켓에 축제 제목을 나눌게요. 이렇게 야구냐 음악회니냐 요리냐 이렇게 그렇죠. 어떤 이벤트 이름이 타이틀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급이 있을 거고 등급에 따른 가격은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S등급이 제일 비싼 만원 패밀리 등급은 5천원 뭐 이렇게 해놨죠. 하이등급 3천원 노말등급 천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의 가격등급인데 가격과 등급이 같다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랜덤하게 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티켓이 만들어진 발권날짜를 그냥 언제까지 유효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문자로 찍어보는 것까지 한번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 요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티켓을 발권하기 위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티켓은 뭐가 필요하죠? 타이틀과 어떤 제목이죠. 어떤 무슨 티켓인지 등급과 등급에 대한 가격 정수죠. 발권된 날짜 요건 티켓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자바를 들어보신 분들은 자바 유틸 데이트 같은 거 타임과 날짜 시간과 날짜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과 등급과 가격과 날짜를 포함하는 그런 티켓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바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주어진 현금이 있을 겁니다. 랜덤인데 무한정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주어진 현금으로 티켓을 발권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랜덤하게 발권해요. 무슨 얘기냐면 랜덤하게 뭐 S급 F급 H급 이렇게 있는데 등급을 우리가 지정하지는 않고요. 등급이 랜덤하게 결정됩니다. 또 제목도 타이틀도 랜덤하게 결정돼요. 그래서 랜덤한 축제에 랜덤한 등급으로 매겨진 티켓이 만들어질 건데 그 티켓을 발권할 때마다 가격을 다 볼 거예요. 합칠 거예요. 누적해서 만원짜리 만원짜리면 두 장이 2만원을 꽉 차죠. 만약에 2만원이 주어지면 VIP S 티켓은 두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나에 이 패밀리 티켓은 5천원이니까 만원 5천원 5천원 하면 세 개 발권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2만원을 꽉 채우던 밑으로 하던 넘어가지만 않게 발권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티켓을 랜덤하게 발권 하죠. 티켓 자체를 저희는 맵으로 보겠습니다. 맵. 왜냐하면 맵이라는 것은 키랑 밸류의 묶음인데 이 티켓을 보시면요. 티켓의 이름과 이름, 타이틀에 해당하는 이렇게 있죠. 이게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부분이 그 다음에 등급에 해당하는 요게 S냐 F냐 달라지죠. 밸류가 달라지죠. 가격이 달라지죠. 프라이스가 만원이냐 5천원이냐 그 다음에 발권 날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날짜랑 가격이랑 등급이랑 티켓의 이름 타이틀 네 개의 키를 가진 맵 자체를 티켓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맵 티켓을 여러 개를 발권한 것이 손사번호가 매겨져서 어떤 인덱스 번호가 있는 리스트에 들어가죠. 발권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렌덜하게 티켓을 맵으로서 발권을 하여 그 발권 리스트가 하나의 어떤 순서번호가 있는 거죠. 그 발권 발권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출력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티켓의 제목이 쓰이는 거죠. 프로야그냐 음악회냐 요리냐 이렇게 이벤트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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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의 타이틀즈라고 해서 이걸 한번 리스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는 딱히 모터블이나 어리리스트가 아니겠죠. 한번 정하면 끝난 걸로 할게요. 그래서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티켓의 이름들 축제명 같은 거나 그런 거에요. 그죠. 요리축제 티켓이다. 그 다음에 장난감 전시회 코엑스에서 많이 하죠. 어떤 패션의 러너웨이다. 러너웨이 패션쇼 같은 거 티켓 있죠. 그 다음에 아까 프로야구 있었습니다. 프로야구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개 정도 더 넣어서 음악회까지 합시다. 음악회냐 무슨 무슨 음악회가 나오겠죠. 요리축제부터 음악회까지 해서 0, 1, 2, 3, 4 해서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게 티켓에 쓰일 밸류들의 모음인데 리스트를 했습니다. 0부터 4까지 순서번호가 매겨진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타이틀스에 이어서 이벤트 랭크스라고 먼저 정하죠. 자 여기 제목은 저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정해질 건데 랭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로 그냥 푸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게 만 원짜리 S급 그 다음 중간이 5천 원짜리 패밀리급이고요. F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뭐 3천 원짜리 하위급 천 원짜리 노말급이다. 이게 네 개하지만 그냥 정할게요. 자 그래서 랭크를 정할 건데요. 이 랭크는 여기 있는 문자 심볼 하나 A냐 F냐랑 가격이랑 같이 이렇게 쌍으로 묶여있죠. 여러분들 쌍으로 묶여있어서 해시맵 혹은 맵 혹은 모터블 맵이죠. 네 그런 것으로 지정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JVM 컬렉션 쓰레기를 했으니까 해시맵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키는 키는 심볼 문자 하나죠. 스트링으로 딱 할 필요는 없고요. 문자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자르로 하고 밸류는 이 가격 만 원이냐 오천 원이냐 어떤 정수값의 수치로 하겠습니다. 수치로 그래서 자르 키 인트 밸류인 해시맵을 이벤트 랭크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벤트 랭크스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해시맵업으로 만들면 되죠. 앞에서 봤죠. 해시맵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네릭이 잘 모르지만 똑같이 그려 두면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래서 해시맵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가 삭제, 변경 읽는 게 가능한 CRUD가 가능한 해시맵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다가 이제 랜덤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뽑아야 되니까 네 가지의 등급과 가격을 한번 추가시켜 봅시다. 자 이벤트 랭크스에다가 이제 추가하시면 되죠. 풋을 써가지고 하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키는 문자죠. 가장 싼 거 노말등급입니다. 노말등급 전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죠. 노머등급은 전원이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에요. 자 이벤트 랭크스 부까지 해서 쭉 나가죠. 좀 복사를 해서 4개의 등급을 바로바로 좀 더 이렇게 또 해보죠. 여러분들 자 앤 다음에는 하이등급이 있겠습니다. 하이노말이라고 하죠. 하이노말 3000원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아까 패밀등급 F죠. 패밀등급은 5000원입니다. 이 등급이랑 숫자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등급과 가격은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사실 저는 만원짜리가 뭐 그냥 슈퍼라 합시다. 슈퍼 슈퍼등급이 제일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등급만 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죠. 맵에는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키만 중복되지 않게 NHFS로 분리시켜놨고 가격도 사실 중복되면 되는데 우리는 등급이니까 다르게 했죠. 자 1000원부터 만원까지 4가지의 가격과 등급들이 분리돼 있습니다. 푸트해서 했으니까 여기 다 들어가서 쌓여있겠죠. 여러분들 요걸 찍으면 잘 나와있을 거예요. 그죠. 두가지 한번 바로바로 찍어볼까요. 다이틀과 저거 한번 다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다이틀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벤트 랭크 다이틀과 찍어보시죠. 자 출력해보겠습니다. 자 나오죠. 축제는 5가지 0부터 4까지 순서번호 매겨있는 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리스트 요거 올해 리스트라 되긴 되는데 그냥 리스트를 했습니다. 여기 랭크 쓰는 하나 둘 셋 넷 등급 캐릭터 문자랑 가격이 있는 맵이죠. 잘 나와있네요. 자 이제 저희는 티켓 발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목 타이틀과 등급 가격까지 나왔죠. 준비 된 거예요. 왜냐면 날짜 시간은요. 우리가 티켓 발권할 때 정리해서 그냥 그 시각에 데이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좀 이따 저희가 티켓 발권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티켓 발권을 위한 기본 데이터는 준비가 됐으니까요. 현금을 넣고 뭔가 티켓을 랜덤하게 발권하는 그런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볼 때가 됐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티켓 발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켓은 맵이라고 그랬어요. 발권할 건데 랜덤하게 발권 되겠죠. 일단은 캐시라고 해서 우리가 현금 SH H죠. 자 이렇게 해서 2,000원 너무 작죠. 2,000원 발권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S 부단 커야 되겠죠. 아무리 그래서 2만원 정도 높시다. 2만원이면 S급 슈퍼급 이죠. 이게 슈퍼급 이 사실 이게 VIP입니다. 이따가 VIP급을 두 개는 발생될 수도 있겠죠. 최대 없을 수도 있고요. 자 패밀은 최대 4장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2만원 내로 내로 발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안 맞겠죠. 랜덤이니까. 그 다음에 티켓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뭔가 리스트에다가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티켓을 리스트에 넣기 전에 발권 먼저 해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떨어지기 전이죠. 돈이 0원이 되기 전에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뺄 겁니다. 이 얘기예요. 즉 맨 처음에 S급이 나왔다면 만원이죠. 만원 티켓을 발권하고요. 캐시에서 만을 뺍니다. 그럼 만 남은 거죠. 또 루프를 돌면서 F나면 5천원 빼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발권할 수 없을 때 그때 루프로 빠져나오면 돼요. 2만원 내로 발권하는 로직이니까요. 와일문이나 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와일문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와일문 자 캐시가 소진되기 전에 나오면 되는데 캐시가 0인 동안에 돈이 있는 거죠. 이런은 안되겠지만 사실 말이 좀 안되지만 여러분들 천원 이상이면 사실 발권은 가능한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0보다 크면 발권 가능한 거다 하고 일단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게 발권 루프입니다. 발권 루프 자 발권 루프에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랜덤한 이벤트 티켓의 제목을 구해야 되고 랜덤한 등급과 가격을 정해야지 티켓이 발권이 되겠죠. 랜덤 발권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랜덤하게 이벤트 제목을 뽑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러분들 그래서 0부터 4라는 어떤 순서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서번호를 랜덤하게 뽑고요. 여러분들 그 번호에 맞는 요 리스트에 있는 문자를 가져와서 그 티켓의 랜덤 발권 제목으로 삼으면 된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랜덤한 이벤트 번호를 하나 우리가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바에서 랜덤 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바에서 랜덤 써보는 랜덤 클래스도 있고요. 혹은 뭐가 있습니까 랭귀지 패키지의 수학 클래스에 보시면 랜덤이라는 수학 함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그걸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랜덤한 아디죠. 랜덤한 이벤트 번호 인데요. 이벤트 번호 가 정수 정수 인데 메스라고 하는 자바 랭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학 함수 절대 절대 함수 반올림 많이 나오네요. 우리는 뭡니까 반올림 아니고 랜덤 함수 랜덤 랜덤 함수 더블 형 랭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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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에다가 4를 곱하면 0.4인데 0.9에다가 4를 곱하면 3.6 얼마니까 소수점을 빼버리면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을 제외하는 로직을 만들면 돼요 즉 우리가 뽑고자 하는 범위가 0도 4니까요 그것보다 하나 큰 5라는 범위죠 5를 곱하면 0.0부터 4.999 얼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0.0부터 4.999 얼마까지 랜덤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는 뭐예요 사실 5는 이 리스트업으로 만들어진 이벤트 타이틀즈라는 리스트의 사이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뽑을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 사이즈를 그냥 곱해 주시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기의 결과는 더블이죠 이게 인트인데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캐스팅을 해 주시거나 명시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있었죠 뭐죠? 더블형에서 강제로 우리가 해주는 건 투인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형을 투인트로 해서 이렇게 인트형으로 강제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잘려버리죠 그래서 0부터 4까지의 정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이벤트 제목입니다 0이 나오면 요리축제 1이면 전시에 2, 3, 4죠 3의 음악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벤트 번호도 한번 찍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나오는지 한번 몇 개 해볼까요? 자 디버그를 위해서 일단 캐시가 0 이상이면은 무조건 돌죠? 2만원인데 줄지 않으면 무한정도니까 안되잖아요 여러분들 캐시는 캐시 마이너스 얼마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뺄 수가 있죠 캐시는 캐시에서 한 천원 빼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스무 번은 최소 돌겠네요 자 발권대학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자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5개 4개 자 2, 0, 4, 2 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랜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실행해보면 또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캐시가 줄기 때문에 딱 스무 번만 찍고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거 안 넣으면 무한 노프 도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항상 스무 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천원씩 주니까 천원씩 2만원에서 2만원에서 천원씩 주니까 이렇게 랜덤한 번호가 스무 개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거의 유사 랜덤인데 우리가 쓰기에는 문제는 없어요 완전 트루 랜덤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디버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디버깅 해봤어요 자 이렇게 랜덤 숫자가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랜덤 제목을 뽑았으니까 여러분들 랜덤 제목은 우리가 있다 요 아예